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. 내가 왜? 내가 왜? 왜?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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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쪽으로 가? 얘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짠 돈이잖아요. 내 돈을 남이 쓰는 건 뭐예요? 인정을 안 해. 이거는 약간 전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17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십몇 년을 더 갚아도 되고 십몇 년을 누군가를 위해서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.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닮기만 했거든요.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닮기만 했거든요.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닮기만 했거든요. 하하하하 좋아하시네요. 하하하하 저는 누나 저는 쓸 데가 없어요. 쓸데가 왜요? 하하하하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튑니다. 혼자 있을 때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튑니다.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틀어요. 하하하하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다 그냥 선풍기 틀고.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그거 있잖아 이거. 하하하하 휴지 저 두 칸 썼다가 맞을 뻔 했거든요. 하하하하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쓸 수 있는데 휴지 두 칸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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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물티슈를 어디에 썼냐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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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